여긴 노바 무기구로 이동하십시오. 무기가 필요할 겁니다. 정신 없을 겁니다. 시간이 많지 않아. 알겠습니다. 무슨 소리지? 갑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이 세상을 도착했다. 깊이 일컥. 가고 있습니다. 거기서 너와 놈을 찾아! 수 있습니다. 명령대로. 탐색관 맥스웰이 당했다. 놈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정신 없을 겁니다. 정신 없을 겁니다. 좋아. 소총을 손에 넣었어. 잘하셨습니다. 하지만 그걸로 부족할 겁니다. 이제 연구동으로 이동하십시오. 이동 중. 변전리원이 우리를 공격한다. 도망쳐! 명령대로. 굿. 명령대로. 명령대로. 이utta. 명령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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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령을 그리 salah. 피어스와 델타도 여기 잡혀 있습니다. 우리 셋을 모두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우린 한 팀이야. 탈출해도 함께 탈출해. 여길 나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. 가고 있습니다. 경고, 본 시설에 자폭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. 제넬 이사룸 서둘게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다고 노바 놈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동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갑니다 이동 중 이동 중 노탈에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유령들도 구해야 돼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 물론이죠 바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궁극화 궁극기 이 병사들은 자취령 소속이 아닌데. 어떻게 된 겁니까, 노바? 동무진 말이 안 됩니다. 마지막 임무에서 일이 틀어지면서 적에게 잡혔던 것 같아. 날 따라와. 알겠습니다. 갑니다. 기필코. 명령대로. 정신 없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마침 필요했는데. 가고 있습니다. 기필코. 명령대로. 명령대로. 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명령대로. 알겠습니다 이동 중 세상에 무사히 와주셨군요 어서 가시죠 서둘러 다 같이 여길 빠져나가야 돼 알겠습니다 잠깐 여긴 샤프스버그잖아 이 도시에선 자취령 병력과 연락할 수 있어 일단 이 세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척자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쪽에 왕복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시체매를 타는 겁니다 서로 흩어져야 여길 나갈 확률이 더 높아질 거야 피어스와 저 따로 가겠습니다 행운을 됩니다 좋아 우리도 서둘러야 돼 스톤 바room하는 식당 조심해야겠어 여긴 민간인들이 있어 가사 이용 구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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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해냈습니다. 먼저 가십시오, 노바. 전 다음과 타겠습니다. 당신에게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안가. 지금은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일단 여길 무사히 나가셔야죠. 어서 가십시오. 알았어.